예 너무 반갑네요 같이 나가다 보니까 우리 사장님 있는 거 같아갖고 잠깐 들렸습니다 오늘 장사 좀 어떠셨어요? 오늘은 뭐 완판하고 네 완판 들어가야지 이제 지금 이른 시간 아닌가요? 네 3시 반이면은 조금 밀른데 요새 일찍 끝나네 다 여기 옆에 야채도 벌써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다음장에 오면 우리 갈치를 찍어야 돼 갈치? 갈치 갈치를 하세요 갈치하는 사람은 갈치 장사가 요 자리인데 예예 그 사람을 찍어야 돼 전설에 갈치 하고 아 그래요? 아 유명한 전설에 갈치? 하루 2, 3대에 혼자서 팔고 가 대단하시구나 대박 나가겠네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그 정도 한달을 또 나는 뭐 한가운지 천원짜리니까 네 그렇게 팔려면은 그 사람은 하루 일 매출하려면 한달 팔아야 되나? 아 그런가요? 우리 사장님 오늘 전반적으로 좀 어떠세요? 오늘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아요 네 왜냐면 이틀 쉬고 오늘 이제 새로 시작하는 장인거든 네 오늘부터 내일 모레 당진 성화 이렇게 이어지거든 아 그렇군요? 또 이틀 쉬고 네 동양장이 제일 상태가 좋아요 네 푹 쉬었으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다음 장은 어디로 가시나요? 다음 장은 당진 당진? 네 아 당진 한번 가볼까요? 네 당진은 여기 파는 거에 한 6, 4, 24, 4배 팔아요 네배 네배 당진은 어디에서 장사하시는 거예요? 당진 읍내동 읍내동 네 그러면 그때 좀 일찍 가시겠네요? 그쵸 거의 또 6시에 가서 장을 펴야 네 자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 차가 들어가니까 음 그리고 이제 멀니까 또 놀 시간도 있고 네 그러면 당진도 가시고 여기 운영 오일장도 오시고 그 다음에 성화 예 거기 세 군데 가시는구나 그럼 오일장은 세 군데만 이렇게 번거로워 가시고 네 이틀 쉬고 예 하루 나오시고 네 이틀 쉬고 3일 나오고 3일 나오고 그러네요 그러면 집은 어디세요? 집은 이제 콩나물 공장하고 네 같이 숙소하고 같이 있어요 아 그래요? 광덕에 매당리 광덕 광덕이라고 그러면 천안인가요? 그치 천안에서 네 충세 IC에서 나가면 네 한 8분 7, 8분 거리에 거기에 이제 공장이 있죠 콩나물 공장 아 크게 하시나요? 숙소하고 네 아 그냥 손으로 그냥 나 혼자 키우고 팔을 정도 네 적당히 네 더 큰 것도 바라고 싶고 바라지 않고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직접 우리나라 그 콩나물로 하시는데 콩으로 아니요 다 수입이에요 수입이에요? 주체업회에서 두부고 뭐고 다 요새 다 수입이에요 네 중국산이 제일 많고 네 일단 미국 카나다 뭐 이렇게 조금 뒤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 그 판매하시는거 홍보 좀 해주세요 하하하 뭐가 좋다 아 우리 콩나물은 예 딴거 뭐 일단은 지하수 반반수에서 끌어올린 물로 항상 여름에서 이제 신선한 물로 이렇게 비를 맞추고 하루에 4시간에 한 번씩 네 스물여섯시간 여섯번 하루에 그리고 이제 그 공기도 좋아요 네 아무리 식물이다 보니까 주변 공기가 좋아야 되는데 아주 공기가 신선해 저희 동네에 가보시면은 설악산 계곡에 있는 기분이 들 정도로 아침이면은 네 천안 시내하고 우리 동네하고 온도 차이가 한 3,4 더 나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게 해서 천안에서는 다 이제 풍새 쪽으로 놀러와 음 풍새 쪽으로 가까운 데는 이제 계곡에 놀러오기 위해서 그쪽으로 다 놀러와요 강덕 쪽으로 네 그런 좋은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풍랑을 일단 욕심 안 부려요 짧게 키워 짧게 맛있게 네 요즘은 이제 옛날 좀 길게 안 키우고 짧게 맛있게 키우는 걸 손님들이 원하더라고 아무래도 그렇게 키우면 양이 덜 나오거든요 네 좀 키를 키우면은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감안해도 좀 맛있게 키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지 뭐 매출은 이제 거기에 그거 잘하면 따라오니까 우리 사장님이 직접 그걸 재배를 하셔갖고 키우셔갖고 생산하는 걸 5일장에 오셔갖고 판매를 하시는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콩나물은 우리 사장님이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가격도 저렴한가요 예 가격도 저렴하죠 예 판마를 1,000원 거의 2,000원 오 많이 주는 건가요 네 콩나물에 1,000원이면 그거보다 더 싸는 게 없지 네 2,000원짜리가 없어요 가성비가 끝내주는군요 네 아무튼 오늘 선생님 콩나물 많이 파시고 두부도 많이 파시고 또 한번 기회되면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T 가족